아나운서 합격 후 6년 뒷바라지 여친에게 강제 결별 통보했던 아나운서의 취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들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중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성주인데요. 지금부터 김성주 부부의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부친 김창경님은 한국기독교 장노예 목사로 기장 충북 노회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6월 9일 쥐병인 파킨슨병으로 소천하였습니다. 누나 김윤덕은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김성주 부부는 슬아에 아들 김민국 민율 딸 김민주 등 2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L15 조그만 결혼 반지 둘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이 서려있냐 남편 아빠의 두 얼굴 김성주를 고발합니다. 김성주 안의 폭로 과거 고백 내용과 달라 김성주 안의 진수정 아나운서 합격 후 이별 고하더라 2012년 2월 2일 방송된 SBS 스탑호브쇼 자기아이에서 김성주와 아내 진수정이 출연해 황당 러브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진수정은 9년의 연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사연에 대해 털어놨죠. 진수정은 20살 대학 시절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먼저 다가갔다고 운을 떼누 아나운서가 꾸민 남편을 위해 6년간 뒷바라지를 했더니 합격 후에는 돌아온 건 이별 통보했다고 해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김성주는 당시 마음이 흔들렸음을 인정하며 지금까지 아내에게 말 못한 당시 속사정을 토로했죠. 김성주는 합격 1년 후 이별 통보까지는 아니었지만 시간을 두자고 했다. 대접도 좋아지고 환경이 확 바뀌었다. 당시 신입 아나운서 중 총각은 나뿐이었다. 소개팅 제의가 주를 이뤘다. 그런데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들과 지금의 아내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민망한 듯 웃어보였지만 출연진들은 야유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91학번 김성주와 93학번 진수성씨가 만났다고 합니다. 부인이 먼저 반해서 김성주씨를 쫓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김성주가 아나운서를 준비하던 6년 동안 아내가 정성껏 뒷바라지를 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합격 후 변심한 김성주가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성주 아내 진수성씨가 6년 동안 아나운서 시험 뒷바라지를 했더니 합격 후 이별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지요. 김성주와 아내는 그간 다정한 부부애를 과시했던 커플이어서 김성주 아내의 폭로는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성주 아내 폭로로 일각에서는 김성주가 너무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김성주가 그간 폭로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미뤄봤을 때 이해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주와 아내 진수성씨는 대학시를 만난 캠퍼스 커플인데요. 중앙대 91학번 복학생이었던 김성주는 그간 방송에서 대학시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고백한 바 있으며 그래도 양다리를 걸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죠. 김성주의 이별 통보를 폭로한 아내 역시 대학교 같은가 퀸카로 뜨거운 연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에게 반한 진수성은 당돌하게 사랑을 고백했고 둘은 그렇게 중앙대의 CC가 되었죠. 김성주 아내 진수성씨의 폭로 내용은 과거 김구라가 폭로한 김성주의 이야기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구라는 방송 중에 김성주의 아내가 김성주를 너무 좋아해서 힘들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폭로했죠.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아내에게 나만 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어울리라는 부탁까지 했을 정도로 아내의 일편단심이 유난했음을 폭로한 것이지요. 김성주는 당시 방송에서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내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성주는 아내가 나는 오빠를 지금 봐도 설레라고 말해 공포스러웠다며 행복한 고민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한 두 사람 진수성은 이미 취업이 된 상태였지만 김성주는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진수성은 그런 김성주를 늘 응원했고 사랑했고 격리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트병은 물론 김성주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게끔 뒷바라지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IMF까지 닥친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김성주에게 포기하라 라고 했지만 진수성만큼은 늘 김성주의 편이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고마운 마음의 김성주는 입사하자마자 결혼하자라며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주 아내 진수성씨는 자기아에 출연해 아나운서가 꾸민 남편을 위해 6년간 뒷바라지했더니 합격 후에 돌아온 것은 이별 통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김성주 역시 당시 흔들렸음을 인정하고 그 사연을 공개했죠. 김성주 아내 진수성씨의 폭로는 자기아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김성주 아내가 폭로한 이별 통보 사실은 아직까지 김성주의 입에서는 한 번도 거론된 바 없으며 연애 기간과 결혼에 대해서 거론할 때도 김성주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어 더욱 김성주 아내의 폭로 내용과 김성주의 해명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주는 과거 방송에서 아나운서 합격 전화받고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드린 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7년간 뒷바라지해준 아내가 합격됐다는 말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래서 나도 눈물을 흘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성주 아내의 폭로와 달리 아나운서 합격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김성주는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으며 아내 역시 기쁨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성주 아내의 폭로에 나오는 이별 통보는 김성주가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음을 지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이후 뒷바라지를 해주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사례는 주변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이기에 네티즌들은 김성주 아내의 폭로 내용의 전말과 부부의 화해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성주 아내 진수영 씨의 폭로 내용상 김성주가 이별을 통보한 것인 만큼 두 사람이 결혼의 꼬리난 이후 김성주는 아내에게 마음의 부채를 지고 지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성주 아내 진수영 씨의 폭로로 김성주가 아내에게 기가 죽을만하지만 김성주 역시 아내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성주는 과거 아내가 핫도그 가게를 차렸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당시 말은 못했지만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죠. 당시 김성주는 아나운서로 재직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아내의 사업 실패로 가정경제의 타격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성주는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든든하게 밀어주지도 못하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없어 신경이 곤두섰었다고 밝혔죠. 김성주 아내 진수영 씨가 폭로했듯이 김성주가 결혼 전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사업 실패에도 질타하기보다는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꿈에 그리던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순간 김성주는 진수영에게 잠시 시간을 갖자고 선언했죠. 후에 김성주가 밝힌 말로는 아나운서가 뒤누 병원장 딸 피아니스트 등 유능한 인재들과 소개팅을 하며 달라진 환경과 대우에 잠시 흔들렸었다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김성주가 아나운서가 될 때까지 정성껏 6년의 세월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왔던 진수영은 입사하자마자 달라진 김성주에게 결혼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1년만 더 사귀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수영의 순해보사랑에 정신을 차린 것일까? 김성주는 진수영과의 관계를 잘 극복한 후 9년 열애 끝에 결혼에 꼬리 냈습니다. 2002년 식을 올린 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두 사람은 큰 문제없이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슬아의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죠. 김성주 진수영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